음악 큰 사건이 있었죠 의총에서도 논란이 많이 됐던 것 같은데 우원시 구장 일단 봉합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총에서 대승적 차원으로 수용하겠다 19일 상정은 꼭 해달라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우원시 구장 마구 욕해되고 마구 비난하다 보면 또 틀렸고 추석 연휴 이후에도 상정하지 않고 그러면 손해보는 건 민주당과 국민밖에 없으니까요 어떻게든지 잘 달래왔고 19일에 상정하는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오늘이라도 본회에서 통과된다 그러면 추석 밥상에 김건희가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또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가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필리버스트를 하게 될 겁니다 필리버스트가 생중계되고 민주당에서도 의원들이 나가고 국힘의원들이 나가고 하면서 사실은 김건희 특검법과 김건희의 악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발하고 환기시킬 수 있는 그리고 국민의힘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우원시 구장이 상정하지 않는 바람에 망가져버렸습니다 어제 진성준 정치의 의장은 공개적으로 얘기했죠 다른 건 그렇다 그래도 민생과 관련되어 있는 지역합회법은 좀 통과시켜주지 왜 그랬느냐 지역합회법은 법사위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건조정위원회도 신청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마저 거부한다 그러면 민생을 완전히 내팽개치는 내팽개쳤지만 다시 한번 각인이 되는 그런 정치적 효과가 있는데 이것마저 한꺼번에 패키지로 우원시 구장이 추석 연휴 이후로 의정갈등을 빨리 해결하라고 자신은 아무것도 나서지도 않고 의정갈등에 대해서 그로나서 어저께 보류가 됐습니다 너무 아깝고 안타깝고 과연 국회를 그래서 제가 댓글을 좀 들여다보니까 국회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과연 국회에서 탄핵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자발적인 민주당 자체의 탄핵은 신뢰하기가 어렵다 또 의원식 의장이 이거 보류하겠죠 국민 여론이 뭐 아니다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됐다 해갖고 물론 민주당에서의 올바른 의원들은 탄핵 의원 연대를 출범시켰습니다 김준혁 의원이라든가 그런 아직 소수입니다 우리는 4.19혁명이라든가 8.7년 6월 항쟁 촛불 항쟁에서 국민이 희생당하고 몸을 바쳤지만 그 공과는 정치권에서 가져갔다는 사실을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분명하게 개혁을 하는 바람에 다시 반동 세력이 집권하는 현상을 목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19혁명 때 183명의 젊은 넋이 현실에서 사라졌지만 그 이후 총선에서 민주당이 독차지하면서 무능한 장면 정권을 탄생시키고 4.19혁명의 열기를 받는 개혁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서 5.16 구태타라는 것을 맞게 됐습니다 촛불 항쟁도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불철저한 개혁을 하면서 이 검찰 구태타와 검찰 정권을 탄생시켜 버렸습니다 결국 장내외 투쟁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추석 이후에 국회에서만 얘기하지 말고 거리로 함께 나와서 국민적 연대기구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민주노총이라든가 노동자 또 전농이라든가 빈민단체라든가 기층 세력들의 연대기구가 만들어져서 9월 28일날 총집회를 합니다 함께 유지당도 참여해서 연대기구를 통해서 대중항쟁을 통해서 한 길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108석에 8명을 데리고 올 수도 없고 윤석열 정권의 내부 분열을 바란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일뿐만 아니라 환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얼마나 108명을 단속하겠습니까 왜? 검찰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상당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주지해야 될 사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좀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려야 되는데 추석 연휴에 여러분들 아파서 병원 가면 돈 더 냅니다 이것이 윤석열식 비상의료 측입니다 토요일 야간 공휴일 진료비 가산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겠다 그럽니다 의사들아 돈 더 줄 테니 나와라 이거죠 국민들은 니네들은 돈 더 내라 그 돈 갖고 의사 줄 테니까 그것이 의료 정상화의 길이다 30에서 50%의 본인 부담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모든 의료기관에 포함됩니다 병원이라든가 약국 치과 또 한방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받기도 어렵고 응급실 가기도 어려운데 운 좋아서 한번 갔는데 그 부담은 국민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추석 상여금 받으신 분들 몇 분이나 되시나요 취업호털 인크루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직장인의 40.6%가 추석 떡값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기업도 경기가 엉망입니다 상여금 지급 업체가 2012년도 조사일의 최저치 47.7%였다고 합니다 그냥 추석 선물 정도 그냥 보낼 수는 없으니까 추석 선물 정도 직원들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돈도 꽤 되겠죠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사상 최악의 경기입니다 비정규직은 제가 말씀드린 통계에서 없습니다 비정규직은 아예 재회겠죠 추석 명절은 비정규직에는 더욱더 힘든 연휴가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는 친지와 형제 그리고 그리운 친구들을 만나는 그 즐거움과 그 힐링을 기다릴 뿐입니다 아프지 마시고 그리고 적게 쓰시고 웬만한 것은 절약하고 하는 것이 이번 추석 연휴에 모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추석 상여금을 얼마 받느냐 제가 이 얘기하면 화나실 텐데 424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네요 정말 받는 만큼 국민의 대표 역할을 하고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오히려 건 나오는 돈이라 생각하겠죠 임금 채부율이 올 상반기에 1조 436억이라고 합니다 임금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15만 503명입니다 처참한 추석 연휴의 현실입니다 나라 살림까지 거덜내고 있습니다 1월에서 7월까지 83조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국가 채무가 1160조입니다 그래놓고서 문재인 정부 탓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랬다 이건 올해의 통계입니다 2년 연속 세수 펑크입니다 작년에만 해도 50조 원이 넘는 세금을 거둬들이 못해서 마이너스 적자를 기록했죠 올해는 또 얼마나 되려는지 부자 감세하고 또 세금 펑펑 써대고 누굴 위해서요? 자기들을 위해서 쓰겠죠 세금만 축내고 다음 달에 어디 간다 그러더라고요 체코에 또 해외여행 간다 그럽니다 그런데 말이죠 원전 동맹이다 또 재벌들을 쫙 끌고 가는 모양인데 원전 수출 이거 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기사가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를 안 해서 그러는데요 이미 이 우리나라의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차용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에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마치 니네 것처럼 해서 돈 벌어먹지 말아라 체코의 반독정국에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의 전력공사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그럽니다 너무나 덤핑 가격으로 수주했기 때문에 수주는 완전히 아니죠 하여튼 간에 우선 사업자로만 선정된 것인데 이 문제 해결도 안 하고 체코 가서 뭐 할 겁니까 도대체 원전 수주에 대해서 완전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재벌도 끌고 쫙 가면서 원전 수출이다 원전 동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더 이상 얘기를 못할 정도입니다 또 하나의 추가된 김건희 게이트가 나왔습니다 한남동 관저공사입니다 감사원에서 1년 6개월인가요 1년 8개월 만에 감사원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참여연대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이 15억 7천만 원의 손실을 발생했다는 것까지는 밝혀낸 것 같습니다 방탄창호 설치 공사비가 부풀려서 15억 7천만 원 아 이거는 브로커한테 간 돈이에요 한 4, 5억 정도 들은 모양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대통령실 관저입니다 어떻게 경호처 간부 한 사람이 이걸 해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일반 요만한 중소기업에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에 방어설치는 방어창원은 거의 눈이 한두 명입니까 그리고 검증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공검사까지 하는 조서로 조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과 행안법은 행안부는 법이 정한 중공공사 고사 하지도 않고 모든 절차를 밟았다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누가 거짓말 하도록 시켰나요 알아서 거짓말 한 건가요 이렇게 하면 넘어갈 줄 알았나요 다 드러나는데요 이 도면도 작성 안 했다고 합니다 그냥 시켜놓고 한 겁니다 그 업체가 21g이라는 인건이가 대표로 있었던 코로나 컨테스트의 후원 업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명확한 한 사실은 아니에요 이 업체를 누가 추천했고 누가 선정했는지도 모릅니다 감사원에서 그것도 밝혀내지 못했는데요 그 감사원니까 뭡니까 도대체 이 업체를 연락한 이 비서관이라고 전직 비서관이죠 이 사람은 감사원 진술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기억이 안 난대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15억이나 해먹었는데 오 참나 이 영세업체 21g은 또 수의계약을 했다 그러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감사원에서는 이 21g을 선정한 주체는 어디냐 밝혀라 그러니까 대통령 인수위다 그럼 인수위원장이 책임져야겠네요 그때 인수위원장이 누구였죠 참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을 뭐로 아는지 이거 김건이가 주관한 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김건이가 시켰겠죠 다 믿어서 알아서 김건이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에 추가된 김건이 게이트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거는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보도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건이는 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이 다 실형을 받고 법원에서 유죄가 됐는데 김건이는 피해라 같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손모씨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 주포인데요 손모씨가 돈만 대줬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자금만 대줬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돈만 대준 김건이도 무죄다 라고 계속해서 대통령실에서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손모씨는 방조 혐의 뭐 직접 공무원화 관여는 안 했다고 하지만 안 했다고 판결이 났지만 검사들도 그렇게 검사들도 그렇게 기소하지 못했는데 방조했다 이건 유죄다 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건이가 자신의 세계 계좌가 주가 조작에 관여되어 있고 통정매매 녹취록은 이미 유스타파에 통해서 여러 번 나왔었죠 어? 체결됐습니까? 어? 그래 체결됐다 이 녹취록에 다 나왔죠 재판부 우리 근거를 갖고 얘기한다고 했을 때 재판부에서 통정거래 102건이 유죄가 나왔는데 48건이 김건이 계좌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 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인가요? 이종호 여기에서 김건이 엑셀 파일도 나와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건 방조 혐의가 아니죠 이게 방조 혐의입니까?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디올백은 황제 조사에서 디올백은 무혐의 처분했지만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지금 결과를 내놓지 못합니다 이거 2년인가 3년 동안 검찰에서 아무런 입장이 없어요 김건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그러나 검찰이 기소를 안 한다 그래도 검찰이 발표를 미루고 연기한다 그래도 김건이의 주가 조작과 이 공모 사실은 주범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럴 기회 없겠지만 김건이하고 함께 범죄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만 다치고 김건이는 살아나갑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김건이와 함께 공범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 김건이는 살고 자신들은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뭐 감옥은 안 갔어요 그죠? 집행유예로 다 나와버렸습니다 병보속으로 나와버렸습니다 하여튼 간에 아마 추석 밥상에 여러분들 다 얘기하신 게 응급실 뺑뺑이 그리고 김건이 건이 대란 그리고 추석 차례상에 물가가 최악이다 민생경제 파탄 지지율이 20%다 이런 얘기를 다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김건이의 얼굴을 보면서 추석 인사죠 얼굴이 두껍다 웃음이 나오느냐 역겹다 사진 내려라 감방에 가라 이런 글들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김건이가 오늘 체코로 떠납니다 2박 4일간에 체코 여행을 시작하는데요 또 이게 참 아직도 이 한수원하고 체코하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계약을 했지만 미국 웨스팅하우스하고 프랑스 전력공사가 체코 정부에게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코의 반독정부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요 관련 조사 절차에 공식적으로 철수했습니다 이 사안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김건이, 윤석열 부부는 이것이 원전 동맹 강하다 재벌줄 쫙 끌고 떠난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체코 여행이 아니고 모르겠습니까 대통령실이나 정부 측에서는 이의신청한 거 미국 웨스팅하우스하고 프랑스의 전력공사 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나 해명도 없습니다 이거 가서 해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썼기 때문에 자 오늘 오전에 결국은 뉴스토마트 언론에서 김건이의 공천개입 음성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은 알겠지만 명태균이라는 비선실세가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중간에 브로커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창원우창 2022년도 창원우창 보궐선거까지 개입돼 있다 김건이, 윤석열 그리고 김건이가 직접 전화해서 김영선의 컷오프 사실을 알렸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칠불사라는 곳에서 아마 해동을 한 모양인데요 이준석, 김영성, 또 천아람, 명태균 그 외에도 A 의원, 당직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때 김영선은 김건이의 공천개입 문제를 폭로할 테니까 개혁신당에 입당시켜서 비례 1번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논의되고 아마 합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밤새 기자회견 문 초안까지 다 작성했다 다음 날 이 부분이 잘 결렬된 것 같아요 이게 3번까지 뭐 그럼 3번까지 달라 그래서 양형자 전 의원도 등장하는데 전화를 받았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입장을 정리했다 안 된다 하여튼 이 문제에는 새로운 비선실세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김건이가 총선 뿐만이 아니라 보궐선거까지 개입했다라는 정황과 녹취록이 등장한 것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2022년부터 총선 개입에 총선을 개입했다라는 뉴스트맛 언론의 보도입니다 이 문제는 파장이 아주 심상치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진행된 상황 보고 내일 또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김종대 의원 출연하시면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의 공문들을 내렸죠 소방대책본부의 공문이 있는데요 정부는 의료 공백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일 터진 양수에 양수턴이 14월 6일 25주차 임산부가 75곳에서 거부당했던 사실이 보도됐고요 15일 날 광주에서 손가락 절단 환자가 사고 발생 2시간 뒤에 전주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거는 언론에 보도된 것 뿐이죠 이 소방청 119 구급대원들이 더 많은 사실을 알고 접수했을 텐데 윤석열 정부에서 소방청 대원들은 언론과 접촉하지 말라는 공문을 내렸다고 합니다 육아카페는 지금 아프면 안 되겠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요 김성주 한국중증진환연합회 대표는 항암치료 환자들이 의료진 부족으로 치료받지 못했다 그런데 한덕수는 이것이 다 가짜뉴스라고 국회에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완전히 사기정치입니다 자기가 의료진 만나서 대화하고 있다 의무를 양으로 하고 있다 그러는데 전공의 대표가 이런 사실 전혀 없다 연락 온 적도 없다 만난 적도 없다 한동훈의 사기정치가 또 드러났습니다 자 여러분 온라인 통해서 접촉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윤석열 탄핵을 위한 촛불 쪽에 온라인 행동이 시작됐습니다 한 네 가지인데요 여러분들 링크하면 다 서명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탄핵발의 촛불 서명 이거에 서명을 하시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구의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아니면 지역위원장에 이것이 발송됩니다 그래서 탄핵을 빨리 탄핵소추화를 발의해라 이런 서명안이 지금 온라인 링크에서 커뮤니티에 돌고 있고요 탄핵기금 5억을 모금하자 그리고 외환재 윤석열 고발인단 참여 서명도 있습니다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국민동의 참여도 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불붙기 시작하면 9월 28일이죠 전국민중대회가 있고 가을에 국민들이 더 이상 꼴보겠지 더 이상 못 보겠다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자 이번 추석 밥상에 뺑뺑이 문제하고 김건희가 제일 밥상에 올라갔을 겁니다 여러분들 신지라든가 형제 또 친구들 만나셨을 때 김건희 얘기 다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다들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혐오했습니다 그리고 꼴도 보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간에는 악녀라는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김건희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을까요 그 감정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가조작 기올백수수 또 관저공사 이런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의 심판을 피해나가는 김건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것도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나간다는 사실이 우리를 아주 분노케 하고 우리를 추석 명절 때 아주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정말 그리고 추석 인사하면서 개를 들고 했죠 저희가 편집한 동영상이 있는데 이것을 잠깐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동영상 좀 틀어주시죠 이피디 윤 대통령과 함께 추석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과 풍요롭고 행복한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 마음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엔 특별히 추석 연휴에도 일하는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말을 더했습니다 응급실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영상은 검찰 수심위원회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고 이틀 뒤인 지난 8일에 촬영됐습니다 이 영상뿐만이 아니라 개를 들고 인사하는 거 왜 개를 들고 인사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민이 개보다 못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요 뻔뻔스럽게 무슨 명절 잘 보내시라고 그리고 의료 문제도 다 정리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영상 말고도 우리가 마포대기에서 마치 자기가 무슨 북한의 김정은인지 경청하고 지시하는 듯한 독재자의 품새를 보인 김건희의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더 황당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럴 수가 도대체 저 사람이 도대체 뭔데 우리의 소방대 119 구급대원들에게 경찰서 대원들에게 지시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검찰 권력을 장악하고 또 국민권익위까지 감사원까지 다 장악하면서 무혐의 처음 면제부를 받은 사람이 바로 김건입니다 공청개입이 계속해서 폭로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터져나올 겁니다 김영선 전 의원뿐만이 아닐 겁니다 더 터져나올 것으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인사개입까지 한 사실도 이미 이건 오래전에 떠돌던 얘기죠 김건희가 대통령 시의 어떤 수석을 임명 당시에 직접 면접했다 이런 얘기도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국회 특검법도 피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 의결도 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무엇으로 장악하고 있는지 물론 이들은 눈치 보고 있겠죠 언제든지 자기 자신들이 위험해지면 윤석열 김건희를 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검찰의 파일 또 이들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던져주는 떡검을 여기에 놀아나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들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 때 추석 떡값을 454만 원인가 받았다고 그러죠 국회의원들 참, 그거 다 우리 세금인데 우리는 추석 차례상에 사과 배에 올리기도 힘들어서 한 개씩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보면 전에는 여러 개씩 포장돼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씩 낱개로 팔더라고요 그렇게 사과 배값이 비싸서 차례상에 올리기는 해야 될 것 같고 한 개씩 낱개로 사서 추석 차례상에 올렸는데 이들은 호의호식 아마 추석 때 했을 겁니다 관저에서 무엇을 먹었을까요 우리가 내는 세금 같고 또 오늘 체코 여행을 떠나는데 그 공군 1억이 타면서 그 안에서 무엇을 먹고 즐기고 있을까요 해외여행 체코는 진짜 원전 수주도 분명하지 않은데 체코의 반독정국에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의 전력공사가 이의신청을 해서 그것이 확실히 원전 수주가 될지 안 될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체코 해외여행은 왜 떠난 것일까요 비밀공전 관저공사 21그램이라든가 이 자격도 없는 업체 과거의 코바나 컨테스트 후원 업체라 그러죠 그리고 그 궁전에 무엇을 해놨는지 드레스룸과 사우나만 지금 드러났는데 그 안에다 무슨 전주의 비엔날레 작품의 한옥 가옥을 옮겨놨다 이런 사실도 확인되고 있죠 무엇을 그 안에다가 지어놓고 하면서 비밀공전을 운영하고 있는지 진짜 길지 않은 시간에 저는 공개되고 폭로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드러나지 않은 악행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할 뿐입니다 이들을 빨리 국민심판대에 법의 심판대에 올려서 확실하게 그 죄값을 물어야 될 것이고 이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걸 중지시켜야 됩니다 김건희는 이제 모든 국가권력기관을 자기가 장악하고 국민의힘도 장악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대통령이다 대통령 행세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포대교 119 구조대에 방문했던 경청과 지도 사건입니다 니네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들고 인원하봐라 개협령 발동할 것이다 듣보잡 정권입니다 이런 정권은 진짜 한국 정치사에서 처음 보는 정권입니다 윤석열은 내가 가스라이팅 시킨 대통령일 뿐이다 사실은 내가 대통령이고 대통령 권력을 처음부터 내가 행사해 왔다 이제는 직권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행사해 왔다 내가 행사하면서 내 주변에 간신 일당들과 부정부패 일당들은 해먹어라 나를 팔아라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내가 했으니까 내가 앞장서서 보여주겠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저런 사람이 특권 통용이라고 제가 명령했습니다 특권 통용을 행세하게 내버려 두어야 되나 분노와 혐오 눈 뜨고 못 보겠다 김건휘는 추석 밥상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슨 정서를 갖고 있는지 그냥 곱니다 완전히 곱니다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져도 이 사람들은 고! 오늘 국회에서 추석 전에 통과시키지 못한 우원식 의장이 의료 대란문제 의정갈동을 풀고 하자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 때문에 통과시키지 못했던 김건휘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민생지원법 25만 원이 25만 원 지원법이 오늘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폭결돼서 통과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또 야당 단독으로 했다 그렇게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재의결이 돌아와서 108명 잘 단돌이 해서 거부하겠죠 이제 윤석열 정권은요 10%로 떨어지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내일 한국갤럽 조사가 남아있고요 또 다음 주가 되면 리얼미터 조사 그리고 NBS 조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셨겠지만 이미 윤석열의 기반이었던 TK에서 부정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고요 70대 이상이 무너졌습니다 의료 대란문제죠 내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는 윤석열 여러분 생명정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생명정치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고 안의를 해나가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다 그 생명정치를 해내지 못할 때는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이 바로 생명정치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생활정치 또 생명정치라는 부분이 현대정치에서 새로운 흐름입니다 민주 대 반민주 구도보다도 국민들의 생활과 생명을 어떻게 국가가 지켜나가고 국가가 그것을 보듬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생명과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생명을 안전하게 생활도 행복하게 이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느냐가 21세기 현대정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흐름이고 대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경제의 민생이 파탄나고 국민들이 아프고 병들고 생명이 없어져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직 2천명 그래서 추석 전에 이루어졌던 여론조사에서 전 지역, 전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우세합니다 70대도 무너졌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70대 이상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5.7%나 떨어졌습니다 60대에서도 4.7% 떨어졌습니다 의사 2천명만을 고집하는 실제로 거의 미친 정권이나 다름없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는 가짜뉴스라고 총리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회복할 수 있는 카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회복할 의도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정도 지지율이 됐으면 완전히 비상이죠 정권 입장에 봤을 때는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파탄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은 한준도 안 되는 권력을 갖고서 계엄령 운운하면서 국민들을 다시 협박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들고 일어나 봐라 지지율이 없어도 된다 우리는 계엄 통치로 계속해서 이 무속 정권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 정권을 이어나가겠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33%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39.6%입니다 이건 리얼미터가 ARS 조사인데요 이 결집도를 볼 수 있는 거죠 양층의 양 진영의 결집도 국민의힘 결집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오차범위 밖에서 실제로 지지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때의 탄핵과 비교해 봤을 때 그 흐름이 거의 유사합니다 박근혜도 30% 선이 무너지고 면접조사에서요 그리고 20% 선이 무너지면서 10%로 가면서 국민의 분노와 항의가 촛불이 전국을 휩쓸었고 그러면서 한자리 숫자로 떨어졌습니다 ARS 조사도 지금 27% 26% 이벤트를 호구하고 있습니다 또 아마 아무런 대처도 없고 자기네들 즐기기나 하고 체코나 가고 말이죠 이러기 때문에 아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더욱더 지지율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냐 그만두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당신이들 통치하지 말아라 믿지 못하겠다 내려와라 라는 얘기인데 이들은 내려올 생각은 요만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네 번 제가 보도해 드렸는데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조언 CNI한테 의뢰해서 정기조사를 하죠 9월 2주차 정기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기대권 적합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44.5% 한동헌 대표는 22%가 나왔습니다 네 이 이 여론조사는 7개 권역 모두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동헌보다 월등히 높은 응답률을 얻고 있습니다 한동헌은 그저 70대 이상 고령층에서만 그것도 오차범위 내에서 이재명과 오차범위 내에서 약간의 앞서는 정도 수준입니다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가 다 이재명 대표가 한동헌을 월등히 앞섰습니다 한편 중도층은 어떻게 되느냐 중도층도 완전히 이재명 대표에게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중도층 지지를 보면 차기대권 적합도죠 이재명이 45.2% 한동헌이 18% 그리고 조국 대표가 6.9% 개혁신당의 이준석이가 6.3% 이렇게 차기대권 적합도 조사가 나왔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차기대권 주자 적합도입니다 스트레이트 뉴스와 조원 CNI가 9월 정기조사에서 나온 도표입니다 이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에 걸쳐서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 한 겁니다 100% RDD 방식입니다 효본수는 2,004명 이라고 밝혔습니다 차기대권 적합도 한번 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44.5% 제 기억으로는 이전 정기조사보다 이재명 대표의 적합도 지지율이 2% 이상 뛴 것으로 보입니다 한다고 22%입니다 그다음에 조국 오세훈 이준석 원희룡 홍준표 김동현 안철수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세론이 8월부터 저는 형성된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50%를 넘어버리면 이들은 혼디백산에서 이재명에게 줄을 대거나 그리고 항복하거나 이런 현상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건 역대 대선에서 항상 나타났던 현상들입니다 한동훈은 더 쪼그러들고 있죠 한동훈은 의료대란을 수습한다 그러면서 의사들을 만난다 그러면서 전공의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은 전공의 대표하고 읍소했다 만나달라 그랬다 그런데 전공의 대표는 한 번도 그런 사실이 없다 이 사기치고 있는 거죠 한동훈이가 국민들에게 사기치고 의사들에게 사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의정협의회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기본적인 신뢰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사들은 아쉬울 게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 외국에 나가서 학위 받으면 돼 그래 개인 병원 열면 돼 거기 취직하면 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의료농단 의료대란은 지금 교육대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 전공의들 또 학생들이 한 학기 또 1년 휴학하면서 이번에 들어가는 우리 신입생들은 어떻게 의과대학에서 수용해서 교육을 해야 될지 의대 교수들이 깝깝하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의사 한 명을 의대에서 양성하는데 10년이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 맥을 완전히 잘라버렸습니다 분질러나버렸습니다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의료행위도 이제는 공공성과 공보험이 아니라 사용화시켜서 민영화시켜서 돈이 있는 사람들을 가서 치료받고 돈 없는 사람들은 치료받지 못하는 이런 세상을 윤석열이가 획책하고 있다 거기에 천공의 2천명과 윤석열이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 라는 얘기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돈을 망쳐도 어떻게 이렇게 망칠 수가 있을까요 네 70대 이상의 노인들 어르신들 조금씩 정신을 차리시는 것 같은데 자기 생명이 불안해지니까 더 정신 차려서 윤석열 끌어내는데 끌어내리는데 앞장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2번을 찍었건 1번을 찍었건 착괄하지 않겠습니다 2016년 촛불항쟁 때 박근혜를 찍었던 사람들도 다 나와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70대 이상의 노인들과 어르신들이 촛불을 든다 그러면 윤석열은 바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산을 에어사면 한 자리 숫자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정권이 어떻게 개협령을 발동하겠습니까 개협령을 발동 못합니다 자리를 몇 명이 모여서 방첩사 사령관과 김영윤 장관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워낙 3,000여 회의 입설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이비국사, 반기독교적 예수 모독, 이천공 이름 연상시키는 의대정원. 시사인에서 한국갤럽에 의뢰한 국가기관 신뢰도 도표를 좀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신뢰하지 않는 기관은 어디냐? 바로 대통령실입니다. 불신하는 곳이 바로 대통령실. 66%. 국회보다도 더 높네요. 대법원,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이게 국가입니까? 대부분이 다 50% 이상의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신뢰도입니다. 한국갤럽에 의뢰했다고 그러는데요. 그중에서 대통령실이 가장 불신 받는 기구입니다. 스트레이트 뉴스 조건 시에나에서 여론조산 마지막 차트 하나만 간단히 보고서 여기 보면 민주당 지지자에서 79.4%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고 조국 7% 누구입니까? 김동연인가요? 네. 김동연 3.7%입니다. 차기 대권 적합도 추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한동연. 다른 주자들도 좀 하향하고 있죠. 최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추석 성수기에 정부가 겁먹어 왔고 할인 행사를 계속했는데 이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최소 가격이 막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집계한 건데요. 배추 포기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9,337원. 특히 자영업자분들, 음식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배추삭이 겁나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점심 식사하러 식당에 가보면 김치, 배추 포기 김치를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무가 좀 더 싸죠. 그러니까 깍두기가 많아요. 포기 김치 좀 달라고 하면 주인 사장님이 약간 인상이 별로 안 좋아집니다. 그만큼 배추가 비싸기 때문에 고춧가루 값도 비싸고 양념 값도 비싸고 이 배추가 값은 작년에 비해서 무려 몇 퍼센트 오른지 아십니까? 69.5%나 올랐다고 합니다. 평년보다, 평년 평균보다 32.7% 올랐습니다. 무도 싸지 않습니다. 결국. 무도 1년 전 비해서 65.4% 올랐는데요. 무 한 개의 여러분, 3,826원입니다. 유통공사에서 집계한 통계인데요. 평년에 비해서 38.8%나 올랐습니다. 시금치는 이미 오른 지 오래됐죠. 그때 우리 채팅방에 제주도에 계신 분이 한 달에 만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가격은 시금치가 만 원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뽀뽀아이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시금치 먹으면 튼튼해진다고 어머니가 많이 시금치 해주셨는데 우리 지금 어린 학생들 시금치 맛있게 요리해줘서 힘자랑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진짜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가는 올라가는데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원전 수주도 확실하지 않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이의신청을 했고 프랑스의 전력공사가 체코의 반 독정국에 이의신청한 원전 수주하러 갔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라든가 글로벌 흐름, 세계적 흐름은 완전히 도예시하고 원전 착수해봐야 10년 이상 걸릴 거고요.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그것도 덤핑 수주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보다 더 싸게. 뭘 냉겨먹으려고. 체코 가려고 했던 거죠. 다른 거 있겠습니까? 한동은 참 걱정이 많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24일 날 만찬을 아마 요청해서 하는 모양인데 한동은이가 만찬 전에 우리 단둘이 만납시다. 윤석열 큰형님 그랬는데 글쎄 그건 좀 생각해봐야지. 무꽃의 모양입니다. 완전히 개털 신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윤석열 지지율이 갤랍조사 20%, 리얼미터라든가 다른 ARS 조사, 조원 CNI라든가 26%, 27% 막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한동은도 상대적인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이구나. 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차별화시키지 못하고 독립성을 갖지 못하면서 계속 윤석열 따라가기만 하고 윤석열 잘 말만 듣고 그러한 정당이 되니까 같이 동반하락하는 것입니다. 리얼미터 조사 월요일날 나온 건가요? 얼마 전에 나온 게 27%를 찍었는데 추석 연휴 전에 리얼미터 조사가 한 5일 동안 합니다. 지난주 5일 동안 했는데 금요일날은 윤석열 지지율이 25.8%로 떨어졌습니다. 하향세죠. 완전히 하향세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갤럽 조사가 나오는 날인데 원래 연휴가 있기 때문에 갤럽 조사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휴 기간에는 전화면접 조사하고 여론조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그래요. 이동이 많으니까. 다음 주에 아마 리얼미터 조사가 나올 것 같고요. 여론조사 꽃은 주말에 하기 때문에 연휴 조사 꽃은 전화면접 조사와 ARS 조사 함께하죠. 그 추이를 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도 다 짐작하시겠지만 계속해서 떨어질 것입니다. 특히 70대 이상의 노인들이 이제는 자기 생명이 위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찍었던 것을 후회하면서 윤석열 지지를 포기하고 그리고 냉담입니다. 하여튼 국민의힘 지지율도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7월부터 9월까지 35, 32, 30, 31, 28로 무려 7%나 2개월 만에 추락했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은 말할 것도 없죠. 20%로 8% 하락하면서 같이 동반 추락한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이가 폭정을 저지르고 있는데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그것을 제어하거나 비판하거나 견제하지 못하는 여권 내부에서 그러한 현상이 바로 동반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동훈은 어떻게든지 비비고 한번 걸치게 하려고 하지만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국민들도 알고 있고 국민의힘 당원들도 지지자들도 한동훈은 좀 기대했는데 깨갱이네. 제가 갖고 안 되겠어. 어떡하지. 자포자기 해야 되나? 아마 다음 주의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응답률입니다. 보수층의 응답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과거 박근혜 탄핵 시기에 보수층의 응답률이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응답하지 않는 거죠. 응답하기 싫은 거죠. 응답하기가 겁나는 것이고 응답하기가 양심에 꺼리는 것이죠. 이 문제를 아마 다음 주의 릴미터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수와 진보층 일명 이념적으로 어느 정도 응답률이 있느냐에 따라서 ARS 조사에는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한동훈이 제3자 선고할 때는 자기 대표 선고할 때는 제3자 특검법을 하자. 수평적인 당정관계를 하겠다. 의정갈등을 해결하겠다. 김건희 문제도 해결하겠다. 어느 것도 관철시키지 못했죠. 사기입니다. 완전히. 사기 공약을 내세웠던 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눈치 안 보고 개털 신세로 나는 윤석열의 부하다. 우리는 범죄 공동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은 떨어지는 것이고 국민의힘당은 결국은 윤석열의 충성당으로 지금 전락해 있습니다. 어제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민생지원법 다 참석하지 않았어요. 오직 안철수 혼자만 남았습니다. 안철수는 대통령의 꿈을 향해 그래도 꿋꿋하게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이 고사 직전 상황이다. 이것이 전국의 현황이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국민의힘이 돌연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것을 취소했습니다. 실효성도 없죠. 누가 알아주나요? 필리버스터 해봐야, 김건희 대변해줘야, 민주당 욕해봐야. 뭐 하나는 나아지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김민전 의원처럼 졸기는 하고 말이죠. 입 벌리고 어 하고 억지로 하는 거 그거 할 필요 없다. 이제 충성 경쟁은 좀 추경 원내대표가 요구한 게 아니겠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 그거 해봐야 소용도 없어. 우리한테 더 불리해. 그러니까 돌연 필리버스터를 취소한 이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졸기나 집에 가서 자는 게 낫지.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자, 여러분 9월 28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토요일 날 오후 3시 전국적으로 수도권 및 전국적으로 동시다발 대규모 시국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20일이죠. 오늘 오전에 민주화운동 원로 각계인사 1500명이 시국선언을 합니다. 이 시국선언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온 원로 100여 분 그리고 학계, 종교계, 법조계, 노동계, 문화예술계 등에서 활약하는 1500인의 서명자가 참여했습니다. 네, 어제 민들레라는 언론에서만 보도를 했는데요. 시국선언문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라고 시국선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나라가 밑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지역, 세대, 계층, 성별 그리고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대다수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시국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직권세력의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로 사회 기강이 허물어지고 있고 한반도 대결 국면을 주어장해서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분들은 지적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온갖 망동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난맥상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있습니까? 2년 반이나 남은 인기는 죽음처럼 너무 길기만 합니다. 네, 진짜 죽음처럼 너무나 길기만 합니다. 이제 주저하지 말고 민생을 파탄시키고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윤석열 정권을 물러나라고 요구하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 윤석열 정권을 응징하고 즉각 퇴진시키자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제 옆에 9월 28일 포스터인가요? 네, 홍보용 이미지컷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국 동시다발 집회인데요. 네, 전국 동시다발. 네, 이것도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굳이 서울로 안 올라오셔도 됩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 전국적으로 다 지금 집회가 그날 열립니다. 이 집회는 오늘 한 단체가 주관하지 않습니다. 민주노총, 그리고 농민운동단체, 빈민운동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비상시국회의, 이런 사회의 모든 재분야에 계신 분들이 28일 날 다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2층 대중이 대거 참여가 예상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민주당에서 어떤 인스탄스를 취할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당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지도부가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9월 28일 날 성공적인 집회 이후에 제 야당이 어떤 식으로 결합할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퇴진의 분곡점이 될 집회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9월 28일 날 토요일 날 오후 3시는 다른 약속하지 마시고, 각 요소에 전국의 대회가 열리는 곳으로 다 직결하셨으면 좋겠다. 저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생각입니다. 국회에서는 탄핵 발휘를 하고, 거리에서는 들고 일어나는 대중항쟁을 우리가 9월 28일 이후부터 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서는 9월 28일 오후 3시, 춘천은 KBS 앞 도로에서, 충남도 천안터미널 앞에서, 충북은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퇴진 대회가, 대전도 마찬가지고요. 둔산동에서, 전북, 광주, 울산도 합니다. 무산, 전남, 전남 농민대회도 하고요. 경남 노동자 민중대회도 열리고요. 제주도에서도 오후 7시에 제주시청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시간 내셔서 함께 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10월달에 중요한 우리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월 16일 재보궐선거입니다. 이날 분명히 민심심판회장이 열려야 됩니다. 서울시 교육감선거가 있고요. 그리고 기초단체장 4명에 대한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기초단체장은 부산 금천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 곡성군수입니다. 아마도 이날도 당일날, 10월 16일날 투표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사전투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사전투표하는 날, 장소 다 기억하셔서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사전투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이나 인천이나 전남 영광 이쪽에 연고가 계신 분들은 문자라든가 전화를 통해서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투표율입니다. 아마 보수층들은 별로 안 나올 것입니다. 왜? 윤석열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민주개혁 세력들이 그리고 이 나라를 바뀌기를 원하는 윤석열을 끌어내리기를 원하는 국민 대중들이 나가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응징 투표를 해야 됩니다. 이 나라는 응징 선거의 날입니다. 간단하게 그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서울시 교육감선거는 지금 후보들이 확실하게 물론 출마하겠다는 후보들은 난립하고 있지만 후보 단일화 문제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이 한 일주일 앞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쪽 진영에서는 민주개혁진영에서는 광로현 전 교육감, 강시만 전 교저위원장, 김재형, 정근식 이런 분들이 예비후보로 아마 등록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25일 날 단일화를 이룬다고 합니다. 뒤늦게 독자 출마를 한 분이 좀 눈에 띄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방현석 중앙대 교수입니다. 이분은 소설 보신 분도 있겠지만 홍범도 소설을 지으신 분이라고 그러는데요.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방현석 교수가 대선 때 이재명 캠프에도 참여했다. 그런 얘기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늦게 출마해서 아마 단일화 테이블에 올라가지 못하는 모양인데 인터뷰를 통해서 보니까 방현석 교수도 이후에도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출마해왔고 이쪽 진영의 표를 분산시키지 않겠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수진영은 조전영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전교저 명단 밝힌 인물이죠. 윤석열이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나오고 안양옥, 홍우조라는 사람들이 이들은 23일 날 후보 단일화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결국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후보 단일화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아마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교육감 선거니까요. 서울시민들은 다 투표할 수 있죠. 여러분들 빠짐없이 16일 날 아니면 사전투표 날 투표하셔서 확실하게 응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후보들 면모를 보면 여러분들 누가 과연 윤석열을 끌어내리는데 응징하는 데 적합한 후보인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감 선거는 교육 문제, 교육 현황에 대한 교육 대개에 대한, 교육 정책에 대한 선거입니다만 지금 의료대란 문제로 교육도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수월성 위지의 교육, 또 친일 교과서 문제 또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만들어낸 교과서 문제 여러 가지 현안들이 걸려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10월 16일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선거는 부산금청장 선거입니다. 부산금정구청장 선거죠. 지금 세 명의 후보가 등록하는 모양인데요. 민주당에는 김병지 변호사, 전략공찰을 했죠. 그리고 조국혁신당에는 유재성 변호사,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후보, 이렇게 세 사람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산금청구청장은 본래 구청장이 국민의힘 사람이었는데 변고를 당했고 사망했죠. 그래서 보궐선거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부산금정구청장은 국힘 우세 지역입니다. 지난번 국회 총선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50%를 얻지 못하고 43%밖에 얻지 못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얘기는 단일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부산시당에서는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별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아직 후보 등록한지, 그리고 판세가 점쳐지기가 아직 어려운데 단일화 문제부터 논의하는 건 그렇지 않느냐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단일화 방식도 문제일 것 같고요. 그러나 조국 혁신당에서는 연일 언론에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도 부산에 자주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민주당 측에서는 이건 후보 단일화 하자고 실무진 간의 협의도 없이 공중정만 하는 것이 아니냐, 무슨 정치적 의도냐 이런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산도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부정평가가 65.9%, 긍정이 29.8%이기 때문에 해볼만 합니다. 해볼만 한데요.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주당 측에서는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 한다 그러면 별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조국 혁신당에서는 여론조사 방식이 불리한 것인지 다른 방식, 무슨 공론화 방식인가? 뭐 그런 걸 하자 그러는데요. 글쎄요. 이것은 경쟁력과 판세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이 전남입니다. 전남 영광군수와 곡선군수. 이쪽은 민주당 텃밭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조국 전 대표가 또 뛰고 있습니다. 같이 자기 대선처럼 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월세빵 얻어놓고 총력전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과거에 정의당 생각도 좀 나는데요. 하여튼 여기는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그러니깐요. 어느 정도 민주당이 표를 얻을지 그리고 전남에 있는 유권자들이 얼마나 총력을 기울이면서 투표율이 나갈지 투표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응징선거라는 점들을 전남에 있는 곡선, 영광에 있는 국민들이 응시의식해서 확실하게 나가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인천 강화군수입니다. 이 인천 강화는 사실상 국민의힘의 우세 지역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 지역에서, 전 세대에서 부정평가가 높아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해볼 만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전 지역에서 지지율이 오르고 있죠. 얼마 전에 조원 CNI 여론조사에서는 4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0대에서만 오차범위 이내로 한동훈한테 지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부산 금천구라든가 인천 강화도 해볼 만하다. 여기도 응징특표를 해야 된다. 민주당에는 한현희 후보, 국민의힘에서는 박영철 후보로, 박용철 후보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변수가 생겼습니다. 안상수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전 인천시장 했던 사람, 이 사람이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무소속 출마 선언을 했는데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라. 라고 혹 얘기하면 안 되나요? 접전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간에 10월 16일은 바로 응징, 윤석열 응징 선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동명하시고, 지인이라든가 연고가 있으신 분들은 부산 금천, 서울시 교육강, 인천 강화, 전남도 영광곡성도 빼지 말고 다 나가서 이 선거가 단순하게 구청장, 군수를 뽑는 지역에 국한된 선거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윤석열을 응징하는 선거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월 28일 날 우리 각 지역에서 오후 3시에 만나셔서 총걸기 대회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he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